엘들링은 안하시나요? 그게 뭐예요? 엘들링? 이름 참 X같네 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요 엘들링이 뭐예요? 촉감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출근을 덩치 오랜만이고 가게가 아주 개판이네 가게가 아주 개판이야 이거 소화기도 가게 깨끗하고 오프닝 준비 쓰레기는 여기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껌에 팔아야지 가자 가방이 가방이 내가 알기로는 천원이 넘었는데 가방을 사야 야구방맹이 세계에 저걸 미션을 할 수 있는데 갈 길이 너무 멀다 일단 출근 전에 확실한 거는 30달러 30달러 지불해야 되네 경찰한테 이 미치광이 동네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진짜 중요해 돈이 진짜 중요해 슬롯 잠깐만 내기 10원으로 오토로 돌려놓고 100번 오토스피 돌려놓고 돈 버는 방법 확실하게 알았어 카페 열고 그리고 로봇청소기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로봇청소기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임금을 집으로 안에서 도망간 거 아닌가요? 로봇청소기가 왜 도망을 가? 직원에 있습니다 어? 로봇청소기가 없는데 3일에 600원인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안을면서 안을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일단은 어 돌려놓고 600원만 되면 얘 바로 질러야겠다 얘 바로 질러야겠다 근데 왜 돈이 자꾸 주는 듯한 느낌이 드네? 잠시만요 어 어 돈 돈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잘 안보여? 돈이 안보여요 돈이 보이죠 이제 오 돈 563원 내 엉덩이는 얼어붙었다 나중에 난방시스템 꼭 해야겠다 들어가시고요 오늘은 손님들이 좀 괜찮네 청소해야겠다 오늘은 게시할 도둑 잡은 거야 도둑 잠시만요 켜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돈 600원되면 바로 질러야겠다 돈 600원되면 바로 질러야겠다 돈 600원되면 바로 질러야죠 어서오시고 도둑 알아서 있어봐 아 씨발 담배 피우네 또 PC방에서 아 죽여버릴까 아 뭐야 아 아 정말 씨 짜랄 짜랄 지랄이하네 아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씨 아 불러가 또 지랄이야 짜증나게 아 이거 컴퓨터 바꿔 누구야 아 오케이 700원 늘었다 로봇청소기 주문해야지 뭐 어저께 분명히 샀었는데 오케이 아니 잠깐만 불러 안 꺼졌어요 아 됐다 켜드릴게요 잠시만요 두 분 켜드릴게요 잠시만요 두 분 오 무한으로 하신다고 오 감사합니다 일단 저 소화기도 사야되고 살게 좀 있네 이렇게 스프레이 오케이 아 아 아 씨발 됐다 됐어 어 네 가만히 있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야 이제 완벽히 적응했다 완벽히 적응했어 돈 얼만지 보자 400원 나쁘지않아 400달러 평점도 1.7이면 나쁘지않아 나쁘지않고 어 뭐부터 해야되지 일단 가게 좀 잠깐 비워야될거 같은데 저녁됐다 저녁됐다 저녁됐어 아이 고맙습니다 오 뭔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듯 느낌이 든다 진짜로 청소 안해도 돼 이제 씨발 로봇청소가 있으니까 꺼져 도둑도 없고 와 92달러 미친 이러다 부자되는거 아니야 오 5점 받았어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이야 5점 받았다 아이씨 5점 받았어 5점 첫 5점 눈물날거 같애 증말로다가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PC방 발전시켜보겠습니다 2천원만 모으면 가방 사가지고 퀘스트 해결하자 오케이 발차기 암우지고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시간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잘 팬다 진짜 진짜 고맙다 니가 제일 고맙다 진짜 고마워 오케 바이러스 도 없고 승인 와 점수 오르기 시작했어 1점 구정됐어 하 아 이건가 이거야 이렇게 하는거야 얘들아 이게 맞지 이렇게 하는거였어 잠시만요 켜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아 좋고 좋다 도박 다 돌아가는거 같애 음? 도박 다 돌아가는거 같애 감사합니다 아 일단 너무 많은걸 알려주지마 내 머리가 터질거 같으니까 음 컴퓨터도 싹 바꾸고 퀘스트 퀘스트 부터 해야될까 뭐부터 해야될까 어 부터만네요 공짜스테 음 아마 일단 가게 종료하자 아 아 1시 이후로는 새로운 고객이 오지 않는데 다행이다 자연스럽게 문 닫겠구만 이 아저씨 오래하시네 저 아저씨 오래 이렇게 어 1.9점 좋습니다 아주 좋구요 저세계 도망가네 집사 비웅신 야무지게 처맞네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가게 좀 닫고 오케이 마무리 좀 짓자 마무리 좀 지어 지금 돈이 좀 있으니까 가서 저 가방을 좀 사갖고 가방 천원짜리 사자 가방을 내가 매는게 아니구나 탭 눌러서 매라는데요 탭을 눌러서 탭을 눌러서 어 맸어 아니 아닌데 어 됐다 4칸이네 아 이렇게 채워놓는구나 쓸데없는 템들은 좋아좋아좋아 어 어 벌써 날 밝아버렸네 밤새버렸네 어 소화기 좀 사갖고 그리고 당망이 세개 담아갖고 주고 고거 잊지 말고 소화기부터 사가야겠다 나중에 불날거 나중에 불날거 대비해서 소화기 50분밖에 안하네 크 존나게 편하구만 존나게 편하구만 뺐다 세개 사세요 뺐다 세개 내가 사다 놨어요 어제 내가 사다 놨었어 길에다 뿌려놨었거든 저기다가 뺐다 여기다 어디쯤? 아 아 또 누가 세배갔구나 하 내가 잘못했다 그래 길바닥에다 그런거 버리면 안되지 어 있겠냐 그러게 좋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면 야무지네 그지야 일단 가게에다가 소화기 좀 넣고 가자 마 내가 왔다 미안하지만 지금 줄 돈이 없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개새끼야 씨발 퀘스트 할라고 천원짜리 가방 사고 미친년아 지금 야구바닥 세개 샀는데 씨발 주 자 일단은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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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무지 어어 야 때리는거 좋다 이거야 근데 가게가 이게 뭐니 붙여 붙여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붙여 그냥 이렇게 좋았어 컴퓨터 바꾸자 그리고 컴퓨터 바꿔야 돼 어 마우스 가게 확장부터 하래요 가게 확장 뭐 뭐 평소가 넓어지는 거야? 네 넓어지네 진짜? 그런 꿈같은 일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어? 장풍터들 한쪽 벽에 세개 쩌르르 놓으면 안되냐 있어봐 가게 확장할게 임마 기다려봐 나에게 가게 확장이라는 그런 달콤한 것이 여기 돈이 안 넣는다 근데 계속 오케이 잠깐만 아 그리고 이제 직원 고용을 내가 모르고 해고했는데 얘 나중에 바로 고용해야겠다 도망가버리면 음 하고 하고 가게 문은 나중에 열고 일단 확장시킬 거 확장시키고 하자 어디 없어요? 가게 확장하는데 얼마나 되는데 일단 보자 어디에 나와? 가게 확장이 찾아야 돼 사마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마이카페 마이카페는 저긴데? 그 그 평점인데? 그 위에 마이카페 또 있어요 오 있다 오오오오 이거네 아이고 바닥 정장 오 새 방 799달러 얼마 안하네 그냥 아싸리 어 799달러 해가지고 방 만들고 그 다음에 진짜로 PC방 사업에 꽂힌, 정말 수익에 꽂힌 부엌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야무지게 팔아야겠다. 좋았어. 어? 뭐야. 컴퓨터부터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대훈아, 나중에 가게. 인테리어 상큼하게 바꿔주라. 존나게. 그러니까, 나 다 할 거야. 나 원래 꾸미는 거 좋아하거든. 자, 일단은 도박하자. 도박 돌리자. 도박 100판을 했구나, 내가. 100판. 한 번 더 돌리고. 가게 오픈한다. 가게 오픈하자. 오픈. 오픈하고. 손님 들어오면 좀 받고. 기술 뭐, 꾸리도 할 만한 거 있을까? 나는 뭐 사실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직원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당신 오래된 역사 때문에 주위에 알려져 있고 도둑은 당신의 가게 별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할게. 이거 사버려야겠다. 카페를 위해서. 기억과 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아, 130. 아, 이건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보다. 이거는. X접은. 어,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은 당신의 팁 상자에 더 많은 돈을 남깁니다. 음, 좋아. 로봇 청소기 안 도니? 가게가 깨끗해서 안 도는 거야? 자, 승인해드릴게요. 좋아. 이거 또 슬롯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왜 안 돌아? 자꾸 짜증 나게. 18. 18. 18. 18. 18. 18. 18. 넣어드릴게요. 메일 왔다. 오. 보안팀. 보안팀 수거하고 있지. 알지, 내가. 그, 노고를 알지. 오. 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50원씩이면 10번밖에 못 돌려 말도 안 되지 어? 그냥 나가시네? 그러다 맞을 텐데요 손님? 아유 왜 그랬어요? 에? 왜 돈을 안 내요? 돈 내면 될 텐데 그쵸 손님? 들어가시고 근데 앞으로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예 스프레이도 또 사 와야 되네 아 이거 방향 그런 거 없나?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거? 일단 컴퓨터 빨리 바꿔주잖아 나 진짜 가게 불 날 때마다 약간 공항아 공항 아 가게 넓히는 건 나중에 한다고 치고 잠깐만 이거 왜 자꾸 멈추는 거야? 슬롯 팔 짜증 나네 정말로 됐다 예 넣어드릴게요 우리 김민 형은이께서 오케이 땡큐 오호호호호호호호 wykor 이거를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 꺼지는 거구나 이렇게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거고 오케이 알겠어 돈 들어오고 있어 가게 평점 0.3점올랐어 좋아 아 좋다 자, 컴퓨터 뭘로 바꿀까? 쇼핑 나중에 하자, 쇼핑 나중에. 일단 카페 닫을 때까지 돈 좀 벌고 이렇게 해놓을까, 그냥? 진짜 앉아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어서오세요. 아, 시간 넣어드릴게요. 앉아서 돈 번다. 보통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어? 10 자유회전? 보통 여기까지 올 정도라면은 진짜로 한 3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어서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는 손님들도 이제 조금씩 착해진다. 오는 손님들도 착해져. 맞아서 그런가 봐. 사람은 의도 터져야 돼. 어. 아, 내가 모르고 얘 지금 해고해버려가지고 얘 지금 3일 돼가지고 도망갈까봐 얘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베팅액 20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래도 돼? 알았어, 일단. 시간 좀 더 주고 올게.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나한테 진짜 PC방 차리라고? 어? 어? 나 1,400원 됐어. 뭐야? 나 1,400원 됐어. 잠깐만, 20원으로 해놓고 나, 이거 좀. 나 저기 좀 살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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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게 좀 넓힐게. 가게 좀 넓히자, 가게. 마이 카페. 3방. 하, 드디어 샀다. 드디어. 얼마나 넓어졌나 볼까? 일단 돌려놓고. 오? 맞으실 텐데 항상 쳐맞고 나서 포회를 하나 몰라 조명이 나간 것 같아 조명도 사야되나? 조명도 나간 것 같아 맞지? 아 밤에만 켜져? 지금 밤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진짜 진짜 평점 올리려면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가게에 추운 거 그것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도박도 도박인데 잠깐만 주문 좀 하자 컴퓨터 세대랑 컴퓨터 세대 컴퓨터 세대 너무 비싸다 아직까지 컴퓨터 사용 표현 안되네 그러면은 에어컨 사가지고 자동으로 좀 아이고 비싸다 비싸 요거 하나 사자 요거 요거 하나 지불하고 그리고 228원 밖에 없네 돌려 돌려 슬롯 돌려 슬롯 방금 뭐 한 거야 나? 법규를 안 해 법규 오케이 돈 계속 모이고 있고 냄새 좀 잡자 됐어 자아 아 돈이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가 해서 하긴 하는데 아 잠깐만 카페 열어져 있는데? 612원 택배 왔구나 드디어 택배가 왔구만 이제 춥다는 손님 없겠지? 에어컨 까고 에어컨 아이 써보세요 오케이 에어컨 한 24도? 오케이 됐어 잠시만요 넣어드릴게요 좋았어 오 1120원? 1125원 1125원? 이제 한 3일째 되지 않았나? 아 아 얘가 제일 중요해 또 돈 안내고 가네 아유 병신같은 새끼 멍청한 새끼 에어컨 아 넣어드릴게요 켜 왜 이렇게 맞을 거면서 왜 이렇게 쳐 맞을 걸 알면서 도망을 가나? QQ 어 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시고요 리뷰충이 있다 여기 리뷰 리뷰 테러충 개진상 1시간 무리로 넣어주지 않으면 전수 안 드릴 거예요 한심한 새끼 거라지 같은 새끼다 돈 계속 모이네 돈 계속 모여 컴퓨터 3대 주문하자 주문해서 점점 넓혀보자 잠깐 스탑 자 주문 좀 하자 컴퓨터 좀 좋은 놈으로 8324 이거 사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별 3개짜리 컴퓨터 어 이거 봐 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스님 고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4대는 아니고 3대 2,600원 아 돈 조금 부족한데 나 875원짜리 컴퓨터 그러니까 PC방은 무조건 컴퓨터가 좋아야 돼 모니터를 왜 바꿔 도박 단가를 올려서 크게 놓으시죠 어 그래 그래 도박 단가 좀 올려보자 오락기를 사라고? 콘솔 게임? 네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무슨 100으로 돌려 그러다가 파산하면 어떡할라고 그만큼 잃으면 어떡해 돌려볼까 진짜? 캔디 3개 나오면 나무집니다 100원? 네 캔디 3개 나오면 24번 할 수 있네요 가자 오 10번 어땠어 거기서 그런게 대박났는데 막 40배 50배 써봐요 좌측 상단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3,900원 그렇게 된다니까요 멈출래 멈출래 아니 계속해 계속 안해 아니 공짜야 공짜 자유대전 아 아 빨리 짜증내고 지랄이야 그만해 형 채팅창 골랍니다 진짜 골랐습니다 살린거죠 이제 꽁짜해서 이제 그만 그만 감사합니다 아 에이 에이 4,700원 4,900원 미쳤다. 돈 계속 벌린네. 오케이.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저거 자유회전 끝날 때까지 마세요. 오케이. 공짜예요. 우와 자유회전 계속 나오는데? 그럼 계속하면 돼요. 그냥 거의 3종기, 2종기. 이직이 반려나 무료가 뭔지 모르냐고. 날보다 지금 주택이 안되데 영간보다 대응이 안되네. 어, 알았어요. 와 5,400원 돈 계속 모이는데? 미쳤다 이거. 확장합시다 이제. 어. 드디어. 우와 또 떴어. 미쳤다. 돈 계속 모이고 있어.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열 번 또 생겼어. 미친 씨발. 6천원 가겠다. 6층. 가게 관리 좀 해줘야겠다. 냄새가 지금. 가게 안에 냄새가. 이 씨발 담배 좀 끄세요. 손님. 에? 아, 또. 스프레이 다 썼네. 금방 갔다 와야겠다. 가게 앞에 도둑이 많나봐. 총 쏘는 그게 좀 많네. 이건 디스크는 왜 있는 거지? 일단 가자. 아, 왜 자꾸 저번부터 클럽 가서 놀래 나한테. 아직 우리, 우리 피시방. 어? 분명히 손님 있었는데. 우와 9,000원. 1,000원. 1,000원 됐어. 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돈을. 컴퓨터 좋은 거 좀 사자.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동안. 그래. 이거 사고, 아니 모니터 사자. 이번에 싹 다 업그레이드 하자. 쓸데없는 거 되게. 팔 수는 없나? 파는 건 없니? 컴퓨터 좋은 거. 아, 거의 다. 왜요? 굿. 사면 왜 안 그러지. 헉. 가풍이. 가풍이. 알았어. 알았어. 플레이스테이션 사는 게 어때요, 여러분? 리브랑 게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네. 이거 맞아? 패드만 주는 건데? 어, 미안한데 나 이거 슬롯을 돌릴 수가 없어. 이걸 해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미친 무만랭이 대가리 형아. 무식한 새끼야. 형, 그냥 가게 문 닫고 슬롯이나 돌리자. 가만있어봐. 모니터도 3개 사야 돼. 모니터 3개. 하나, 둘, 셋. 와, 돈 진짜 많이 드는구나. 사, 씨발. 사, 사, 사. 사고, 이번에 좀 재개편을 좀 하자. 어. 일시 휴업. 택배 오면은 싹 다 그냥 저기 해야겠다. 응. 왜, 왜? 도박할 돈.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 너 왜 안 잤냐? 아, 얘 그냥 저기인가 보다. 아, 임시 휴업을 해가지고 그냥 컴퓨터 하나 나가버리네. 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꺼져. 오지마. 이제 우리 가게. 나가라고, 씨발 놈아. 나가.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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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하네 잡았다 됐어 어? 이 새끼 존나 짜증나는데 안걸리는 개짓거리 다 해놓고 채팅창 이제 본척 왜? 왜? 진짜 왜 그러는거야? 자 이제 진짜로 가게를 넓혀보자 정말 그동안 수고했으니 아 맞다 책상이랑 일단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이 시발놈아 이 시발놈아 잡아 잡아 이 새끼 잡아 그렇지 중고로 어디다 팔아? 중고상 중고상 있어? 오케이 창고 나 비운 다음에 가방에 넣어서 하세요 갈꺼 잠깐만 아 복잡해 일단은 스프레이 들고 있던거 쌓아놓고 컴퓨터도 들고 있고 이거는 내가 지을꺼 오케이 플스 야무지게 막 지어주고 가방을 제일 비싼걸 샀어야 했어 태용아 존나존네 좁긴 좁아도 이게 어디야 와우 와우 이제 야무지다 컴퓨터 alted 좋은 컴퓨터를 쓰게 되는건가 이렇게 크fr 쓰레기 의자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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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어 의자여겟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크으 사악 마우스 좋다 편안하네 이제 이제 진짜 뭔가 구색이 갖춰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 플스 설치해야지 플레이스테이션 게이밍 채용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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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모니터가 또 따로 필요한가 보다 모니터가 또 따로 필요한가 보다 모니터 이게 하나 의자 원찬 오 이제 뭔가 갖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램프 하나 더 램프 어디갔니 아 씨발 램프 어딨어 땅에 박힌 거 아니야? 아 이거 400원 넘는 건데 램프도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어딨어 아이씨 이 새끼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정신 없어서 못 하겠구만 아 램프 증발했어 샤발 아 개갔네 진짜 족갔네 게임 욕 그만해라 진짜 이 새끼들아 아 개짜진나네 와 이거 뭐냐 50원으로 돌릴게요 아니 50조에 연락해 30원 일단은 좀 팔아야 될 거 팔고 아 램프 좀 비싼 거였는데 샤발 일단 중고 상점 중고 상점이 어 여기 있구나 오케이 이따가 가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들고 갈게 요거 저기 팔아버려야지 요거 팔아야지 아 다섯 개까지 들고 갈 수 있네 내 손에 든 거까지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싹 다 팔아버려야겠다 여기 맞지 중고 여기가 중고 물건이 팔아진다고? 아 되는구나 와 돈벌었다 그동안 존나 잘 썼거든 아이고야 의자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본체 그리고 의자 그리고 하나 더 들고 갈 수 있는데 버릴 게 없는데 이제 아냐 하나 깔아 놓은 거야 다 쓴 건데 이것도 버려버려야겠다 나중에 이거 팔아 이것도 팔리겠지? 다 쓴 것도 어 팔리네 다 쓴 것도 팔리네 재활용도 가능하네 야무지다 드디어 최첨단 이제 PC방 평점 올라가겠지 에어컨도 있겠다 없는 게 없다 잠깐만 일자로 놓고 이제 진짜 PC방 같은 느낌을 좀 갖춰야겠다 그래 이게 PC방이지 최만철은 종겜 시작한 지 2년만에 이새끼보다 종겜 더 달한 포도 대가리 뇌의 택동만 가득 찬여 자 됐다 조명 켜는 건 너 컴퓨터 바로 앞에 스위치 있다고? 그런 거 없는데 그딴 거 벽이야 벽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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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릿 띠잇 띠리리리리리릿 야무지다 야무지다 정말 야무지다 컴퓨터 빠지고 싹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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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이지 씨벌 아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나 근데 나 진짜 사업같은거 하면 안되나봐 좋았어 아 잠깐만 오하열 오하열 잠깐만 왜 하나씩 옮기고 있지 병신같이? Billy Been 아 그래서 뭐 싸 agogue Saints 싹 넌 진짜 군대 안가서 여태까지 숨 쉴 수 있는 거다 싹 싹 이게 PC방이지 싹 존나 행복하네 오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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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돈 얼마 있냐 와 2400원 미쳤다 이거 100원짜리 돌려 야무지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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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놓고 와 미친거 아니? 염두 잠시 조 키우기 마다 왼쪽으로 자빠질이 없다 존나 행복하다 이게 다 돈이야 돈 아 너무 답답해서 청충전해본다 제발 가게 물건 옮길 때 가방 좀 써 외쳐놓고 안쓰는거야 화나네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 인마 응? 하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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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 못 벌었네 많이 도박 돌려놓고 못해 사야돼 살 거 살 때는 못해 도박을 게임 저기 사야지 게임기 사야지 아 게임 그 모니터 사야되나? 모니터도 사야되고 의자도 사야되고 패드 한 대 더 사야되고 모니터도 사야되요 65인치 이런 거 사면돼? 사업할 생각 있어? 그 생각 당장 지적하기 위해 여기 콘솔TV 다 적혀있대요 콘솔TV 여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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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사이죠 아이 플스 그러면 이거 게임 컨트롤러 하나가 오백 몇 달러야? 오백 몇 집 달러라고? 10 아 아 여기 있네 플스 플스5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깔맞춤 해야지 티비도 하얀색으로 사야지 아 이 콘솔은 플스야 아니 에이 비싼 거 쓰자 아 아 아 돈이 부족하네 돈을 벌 아니 알았어 이거 돌려놓을게 안 돌아가잖아 이씨 안 돌아가잖아 이씨 이 생률 대가리냐나 안 돌아간다고 이거 나가면은 인터넷 이거 4일 뜰 때는 안 된다니까? 와 와 창을 작게 하라고? 그래도 안 돼 이거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밖에 안 돼 잠깐만 한방 오나요? 한방 오나요? 한방 오나요? 한방 오나요? 한방 크게 오나요? 어 돈 자꾸 까먹는데? 안되겠다 이거 30분으로 내려야겠다 30분 내리고 돌리고 밑에 창을 이거 누르라고?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잖아 어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우와 되네 되는 거였구나 몰랐네 오케이 카페 바로 열어줄게 뒤통수에 팔콘 펀치 바로 맞아 근데 그거 아 벽지 사자 그래 벽지 아까 누가 벽지 꾸미라 그랬어 탑박스는 뭐지? 탑박스 오래된 스피컬 도난경보 되니까 빨리 어두운 옷 입고 와서 사과 영상 올려라 시발돼지야 일단 페인트를 좀 이쁘게 꾸며보자 빨간색 아니 고급스럽게 이 느낌 천장 페인트 벽도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 벽도 벽은 이 느낌 가자 펑키 펑키 느낌이라고? 어 아니야 미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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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아요 얘는 3일 임기가 끝나면 퇴사하는건데 얘는 계속 남아있네 희한하게 돈 근데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무슨일이지 돈이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떡하지 160원인데 어떡하지 이거 136원인데 어떡하지 이거 100원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해야지 써봐 40원인데 이거 어떡하지 돈 다 떨어졌다 괜찮아 P방으로 돈 벌면 돼 미안한데 왜 나한테 짜증내는거였니 오늘? 게임하라며 왜 나한테